어이, 카르트! 왜? 오늘은 단련 안 하나? 아, 그랬나? 하이, 정말... 거참 이상한 성격이네. 전사라면 단련에 힘쓰는 게 당연한 일이지. 뭘 그렇게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굴어? 아, 그런 게 있어. 흠, 부끄러운 거냐? 노력하는 모습을 남들이 아는 게? 그, 그러니까 난 그런 거 한 적 없다잖아.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? 전사라면 당연한 일이라고. 오히려 단련에 전혀 힘쓰지 않는 전사가 부끄러워해야지. 너처럼 노력하는 녀석은 누구나 본받아야 하고. 그래도, 난 싫어. 거참 까다롭게 구네. 뭐, 그래. 까짓 것. 본인이 싫다는데. 좋아, 비밀로 해줄게. 대신... 대신? 이따가 나랑 대련하자. 계속 그랑웨폰 안에 구겨져 있었더니 답답해서. 몸이라도 좀 풀어야겠어. 뭐, 그래. 대련 정도야. 카르트, 오늘 몸은 좀 어때? 멍든 데는 좀 어때? 부은 데는? 저리, 카라 좀. 괜히 자꾸 건드리지 말고. 야,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. 그럴 수도 있지. 내가 지내온 세월이 얼만데. 지금, 시비거는 건가? 시비거는 거로 보이냐? 전혀 아닌데.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말라고. 나한테 졌다는 건, 넌 아직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? 분하다면, 분한 만큼 더 힘쓰면 돼. 살아있으니까.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든지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게 인간 아니냐? 동정하는 거냐, 위로하는 거냐? 둘 다 틀렸어. 이건 격려라고 하는 거다. 넌 내 주인이야. 신의 처형자 미카를 다루는. 나는 전설 속 괴물도 해치운 전사다. 그런 내게 패한 것이 그렇게 부끄러워? 누가? 지금의 네가 내게 패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. 나는 우리 일족에서도 뛰어난 전사였으니. 그런 내게 패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. 살아서도 뛰어난 전사였던 내가 그랑웨폰이 되었다. 주어진 시간은 늘어났지. 그동안 내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나? 천만에! 나는 오랜 시간 스스로를 단련하며 지내왔다. 너와 나는 단련에 투자한 시간의 단위가 달라. 아, 알았으니까 그만 좀 떠들어. 귀 아프니까. 응. 그래, 좋아. 그럼 내일부터 함께 단련이다. 카르트, 이쪽이다! 나 시끄러워! 오른쪽 다리가 둔해! 그렇게 둔해서는 슬라임한테도 지겠구나! 흠, 지금 말 다 했나? 각오는 되어 있겠지! 왜? 피하기만 하는데도 정신이 없나? 동작이 굼떠! 좀 더 빠릿하게 움직여라! 카르트, 너는 내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녀석이다. 처음 네가 날 불렀을 때, 마주한 내게서 그 친구가 느껴져 당황했었지. 네가 그 녀석의 환생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잘 안다. 다만 그 기백이 너무나 비슷할 뿐이었어. 네가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겠지만, 그래도 나는 네가 그 녀석처럼 느껴진다. 둘도 없는 나의 친구. 하지만 두 번 다시 그 녀석과 같은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아. 그러니, 너를 돕겠다. 내 곁에서 너를 지키고, 너의 성장을 돕고 지켜보며, 언젠간 네가 부딪힐 거대한 장벽을 네 힘으로 부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. 그러니, 어이, 카르트! 정신 똑바로 차려라! 또 얻어맞고 싶은 건 아니겠지? 넌 입을 단련하러 왔냐? 그것도 좋군! 너는 몸을 단련해라! 나는 입을 단련하겠다! 아, 시끄럽다고!